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마음 접으려고 왜? 고백은 했어? 아니 고백도 안 해보고 접어? 남자친구 있어 애하필에도 남자친구 있는 애냐 많이 좋아해? 응 많이 왜 걔 주변에서 얼쩡거리는데? 임주경 좋아해? 임주경 좋아해? 한 번 그려볼까? 임수호는 왜 내가 아닐까? 임수호는 왜 내가 아닐까? 말하지마 나 있지 말하지 말라고 있어, 좋아하고는 난 여자친구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소문내고 싶고 임주경한테 고백해도 되나? 나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난 너처럼 바보같이 친구를 옆에 남아서 가슴 아픈 짝사랑 따위 할 생각 없는데?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누군 알았겠네 그렇게 예쁘면 빨리 고백하고 확 잡았어야지 좀 아프네 그랬으면 나한테 왔을까? 내가 강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이 기회라는 건 갑자기 내린 소나기처럼 찾아와서 준비된 사람만이 붙잡을 수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를 좋아할 확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? 아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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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필 임주경이냐 너도 모르겠다 비하필 걘지 포기해 내가 왜? 니가 노래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아긴 뭐 내 노래 듣고 애들을 열어놓긴 했는데 너까지 울진 말아 알아? 세연이 살려낼 때 너 왜 나한테 말아? 너네 이거 평소 풀면 안 된다 너나 풀지 마라 말하면 세연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살려내라고 세연이 살려내 이 새끼야 그래서 세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거 같아서 다 알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? 그래서 언제까지 나한테 화풀이 할 건데? 니가 죽어서 세연이 만날 때까지 콜! 너 노래 부르면 소원 하나 들었어 너 노래 부르면 소원 하나 들었어 그래 너 울어? 넌 친한 친구랑 어떤 여자 좋아해 본 적 있어? 뭐? 이수우가 그래? 뭐라 그러는데?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? 너 왜 니 얘기처럼 밝혀 나오고 있냐? 너 좋아하는 애 있어? 아니 대체 어떤 얘기를 내 니가 짝사랑을 다하냐 무지 예쁜가 보다 응 예뻐 뭐 뭐 뭐 뭐 그 뭐 뭐 감사합니다.